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포로농구단 KCC가 결국 연구지로 바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전에도 연구지 이전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2016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맞습니다. 이전의 이유, 뭐였을까요? 예전의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홈 경기장에 대한 설립에 대한 그런 문제였었죠. 아시다시피 저희가 현재 쓰고 있는 실내체육관은 약 한 50년 정도 굉장히 노후된 시설입니다. 그런 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그 당시 때 올해까지 새로운 체육관을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받고 잔류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랬군요. 그렇지만 아쉬움을 넘어서 이제는 전주시 행정을 비판하는 전주지역의 팬들도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주시는 KCC가 일방적으로 이전을 결정했다면서 유감을 나타내기도 했는데 사실 안일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 KCC 연구지 이전에 대해서 많은 농구팬들이 상당히 전주시에 안일한 정책과 그리고 행정적 빌미를 제공했다라고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시각에서는 국내 프로농구단 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에 대한 부족과 최근 프로농구단 연구지 이전 흐름에 대한 선제적인 파악을 제도로 하지 못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KCC가 이전 결정, 어떤 의사를 나타내고 나서 굉장히 빠르게 이전 결정까지 이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당혹스러웠었고요. 또 서운함을 토로하는 분들 당연히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번 연구지 이전설이 나오자마자 갑작스럽게 재빠르게 이른바 일사천리로 전주에서 부산으로 이전한 그 결정은 분명 22년 동안 KCC 프로농구단과 함께했던 저희 홈팬 그리고 전주 도민들에 대한 도의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농구단 이전이 사실 당국감을 넘어서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당장 다음 달 KCC 홈경기가 이제 전주가 아니라 부산에서 열려요. 경기장 주변 상가들 굉장히 경기가 열릴 때만을 기대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농구선수의 꿈을 키우는 꿈나무들도 실망감이 적지 않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KCC 프로농구단은 창단 이후 세 번의 챔피언 결정전에서 우승을 거머쥔 국내의 명문 프로농구단이죠. 그렇죠. 저희 전부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많은 팬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 작년 10월부터 올 3월 정규리그 기간 동안에 약 8만 명의 구름 관중이 울려서 경기가 있는 날에는 주변의 상권의 매출이 폭발적으로 올라서 저희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준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런 지역의 상권의 활성화나 또 다양한 소비의 활동을 기대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더 시급한 것은 저희 지역에 대한 인지도의 저와 함께 스포츠 꿈나무들의 육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분명히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도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스포츠 문화 교류의 어떤 감소, 스포츠 꿈나무의 육성 콘텐츠의 축소 또 스포츠 구단 운영 관련되어 있는 일자리의 손실 등의 부작용으로 분명히 연결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제는 전북의 프로축구단만 남게 됐습니다. 스포츠 변방으로 밀려나는 것 아니냐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 프로스포츠단이 전북을 계속 떠나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저는 프로스포츠 구단이 저희 지역을 왜 떠나가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와 함께 프로스포츠 구단이 저희 전북 지역으로 왜 오지 않는가라고 하는 측면도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모든 국내 프로스포츠 구단은 연구 지역의 브랜드 가치 및 이미지와 경제적 이윤 창출을 위한 지역 경쟁력이 높은 곳을 선호하고 또 그것을 거점으로 모 기업의 대대적인 홍보 마케팅과 광고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스포츠 운영 구단은 순수익보다는 적자 산업으로 사실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모 기업은 산업 구조상 재정 독립이 불가능하고 그렇게 일정 부분 보조금 지원이 없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운영 구조입니다. 모 기업이 어려우면 당연히 연구를 옮길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보다 경제적 시장 규모가 훨씬 큰 부울경 이전으로 한다. 그 자체가 사실은 새로운 모 기업의 수익 모델 창출을 꾀하는데 모 기업으로서는 굉장히 이득이 있다고 생각하는 데 바로 그 큰 이유가 있는 거죠. 프로 구단이 떠나거나 이전하는 이유가 도세와 이런 것들도 연관이 없을 수가 없군요. 그렇습니다. 지역의 경쟁력이죠. 스포츠 변방으로 밀려난 전라북도 도민들의 자존감 살리고요. 스포츠를 제대로 향유할 수 있는 권리 도민들이 다시 되찾을 수 있는 방안 이제 적극적으로 더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현재 저희 전라북도 지역에 남아있는 프로 스포츠 구단은 전북현대모터스입니다. 이 구단이 가장 모범적이고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인데요. 그 이유는 현재 전라북도 내 관련 부서와 프로 축구단과의 유기적인 공조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상시적으로 긴밀한 운영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서로 상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가능성과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보다 더 보여준다면 또다시 우리 지역에 충분히 프로 스포츠 구단 또는 좋은 프로형 실업 스포츠 구단이 새롭게 유치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좀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전주시 장동 지역의 스포츠 복합타운 참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북 도민들의 스포츠 참여 권리와 또 지역 체육 기반을 높일 수 있는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 그리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민관이 함께 더 깊게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